결의의 마사지샵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마사지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이 오요 오요 바로 가솔린이죠 그냥 정말 가솔린이죠 한번 소리 이제 알코올 솜으로 닦아드릴게요 선생님 자 기다려보세요 일단 알코올 솜 자 알코올 솜으로 닦아드릴게요 어우 때가 많이 나오시네 괜찮으세요? 아 때가 좀 굉장히 많으시네요 형 손님 네 잠시만요 제가 제가 이제 손님 피곤하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얘기도 하고 딱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네 일단 소리 아 냄새 아 냄새 아 알코올 솜 자 그러면 마사지 들어가보겠습니다 손님 네 손님 제가 재밌는 얘기들 맞게 해드릴게요 소리가 나야되는데 소리가 안나네요 마사지하면서 손님 볼 경락도 해드리겠습니다 경락 해드릴게요 네 경락 경락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네 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손님 눈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목적지는 없었지든 shadow 방황하던 내게 헤어날 수 없는 곳 아 가사가 틀렸네요 방황하던 내게 떠나자 말았나 헤어날 수 없는 곳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나가겠겠겠겠 게딩허리세요 알겠죠 손님 네 running faster struggle harder인데요 답답한 세상이 벗어나 이젠 날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너의 심장이 되줄테니깐요 깐 어리 어리 시간이 멈춘 듯 ready do you feel 채워 너가 소위 just chill up feel it up 내가 가는 곳까지 put in 가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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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e just get to put out leave me 아 귀 좀 봐드릴게요 자 귀 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서 봐야돼서 자 일단 이거 자 leave me up send me up 안들리시죠 나 부서질때까지 burn up 가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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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e escape the worl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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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달렸던 시위하는 마에스트로 이 길이만 눈치 안치 달려도 그냥 나만 믿고 달려 눈앞에 유토피아 지난 후에 다닌 깨낫혀버려 가사 가사 랩가사는 솔직히 못 외워요 난 고속도로야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앞의 핑크톱대 다시 넣어줘 배 정신 차리고 주먹 꽉 지켜 눈에 힘 준다 다시 한 번 명사 쇼코 or carry a shoutout 오일로 해드릴까요? 하리 나하리 시간이 멈춘대 ready to fill 채워나 가솔리 charge fill 빈 빈 빈 빈 빈 빈 가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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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escape the world 빈 빈 빈 은 새 가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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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escape the world out 기타까 드릴게요 교수님, 이젠 편히 쉬어도 내 목적지에 왔어 아무런 걱정은 하지마 빗쳐진 유토피아 역시 우린 빗쳐줘 그림자를 밝혀 빗쳐진 유토피아 가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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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엄, 샘미엄, 나 부서주 백하우시 분이 가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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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케이트 워크아웃 어때요? 손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셨죠? 오늘 제 마사지가 굉장히 비싼 마사지라서요 굉장히 비싼 마사지라서 이제 오늘 비용이 꽤 나와줄겁니다 방금 마사지 비용 30만원이시구요 꼭 결제해주셔도 돼요 할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렸구요 이만 죄송합니다 손님 이만 마사지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사지 끝나셨어요 얼른 일어나시고 저는 이만 또 가보겠습니다 잘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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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많이 나왔나 모르겠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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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네 손님 끝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 어서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릇 그리고 그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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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쾌 그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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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ro 그린로 화 그린로 저는 핸드크림을 손바닥에 바르지 않아요 아무튼 제 앞에 손님이 두고 계시는데 좀 섞어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이 차가우세요 헤어내수고 어두운 얼굴을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뱃뱃뱃뱃 눈딱 번째 이스라엘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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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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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 불사질 때까지 굴대 계속 계속 나의 스캠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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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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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소리를 담을 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손님 귀 관리해주는 미남 뭐라고 부르시고 미남 관리사 로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손이 건조하니까 핸드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손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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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ASMR 잠시만 향 좋다 향 좋다 굿굿 굿굿 아 굿굿 아 굿굿 제가 ASMR 너무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느낌 가는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의 귀상태 한번 찍을게요 아이고 귀가 이렇게 건조하고 차갑네 손님 상태가 스읍 손님 잘하세요 스킨케어 있으면 스킨도 불러주고 싶어요 이야 매끈하네요 손님의 얼굴을 마사지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 자 아무튼 이제 가볼까요 이거는 무엇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뭐지 이게 보이시는가 보이시는가 어 보이시다 잠깐만 보이시요 지금 이 손님이 부러워야죠 왜냐? 내가 곧장 두고서 자 제대로 갈게요 지금 이 손님이 부러워야죠 됐다 또 닦아드릴게요 됐어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으니까 얼굴수업으로 닦아드릴게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으니까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닦아드릴게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전혀 아니에요 일단 소리가 오지 마시고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다 매끈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귀에다 뿌리는 것 봐 저도 아주 굉장히 정말 궁금하고 자 되게 은근해지셨네요 여기 명복으로 휴지로 다 가볼게 모공이 없으세요? 아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아 어떻게 해? 너무 좋다 눈이 진짜 자 이제 면 먹으러 눈곱도 파드리고 제가 알코올 이런 소재를 너무 예쁜 수 없더니 보덕보덕 소리 나는 보덕보덕 그 뒤로 마지막 귀에 맞춰드립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끝나셨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카소린 푸른 카소린 왜 이따 스탑볼 푸른 카소린 안녕